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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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역은 회룡 회룡역입니다 느리실물은 왼쪽입니다 팔곡 의정부시청 탑속으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이번역에서 의정부경전철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회룡지 회룡지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rejo for each light wheel transit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open Droppercie the doors are at all The doors are open located in the entrance The doors are open There is a door The door is open The door is open The door is open the door The door is open 전파역입니다. 전파역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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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도봉산, 도봉산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미널, 성남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봉산, 도봉산, 도봉산역 입니다.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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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see. 도봉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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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도봉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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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또 도봉역 이번 역은 방학, 방학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물은 왼쪽이 여기에서 기 때문에 제거로 이 곳에 상대가 이동되는 이곳은 발전의 발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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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중공항 방역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장동. 장동.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blue line. Line number 4. 이번 역은 연패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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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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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받al. 출입문 받습니다. 출입문 받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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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прир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외대앞, 외대앞역입니다. 니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한국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doors are on your right. 한국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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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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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재기동, 한국건강관리협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강사역입니다. 이번 역은 강사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신설동, 신설동으로 돌아, 내리실 분은 왼쪽에 돌아, 잠실, 왕신리, 성수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성신여대 입구, 북한산 우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우위 신설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동묘암, 동묘암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응암이나 신내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동묘암 공간역은 방팔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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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lef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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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출입문. 출입문 받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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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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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신길, 신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방화나 하랍, 봉단산, 마천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읍을 내려고 하니까 청소을 만들고 있죠. 도 Prinkan impressed. 선벤일플로우시의 이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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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구일, 구일역입니다. 이 시각은 구일, 구일역입니다. 이 시각은 구일, 구일역입니다. 이 시각은 구일, 구일역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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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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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remembrance 사람이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미널, 성남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1호선 이orgt길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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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는 부천, 부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부천. 부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주에는 부천역입니다. 이번 주에는 부천역입니다. 이곳은 부천역입니다. 이곳은 부천역입니다. 부천역입니다. 추립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영국은 중동입니다. 니리실물은 오른쪽입니다.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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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은 중동입니다. 방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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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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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방탄소년단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부평, 부평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오른쪽입니다. 계약이나 성도달빛축제공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부평역, 부평역이죠. 부평역, 부평역이 오른쪽에 있는 곳이 있어요. You can transfer to Line No.1, Incheon Metro. Line No.1, Incheon Metro. Line No.1, Incheon Metro.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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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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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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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에서 내리셔서 8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시시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도화. 도화역입니다. 내리신 분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도화. 도화. The doors are on you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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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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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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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Incheon. Incheon.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Suin Kun Dang Line.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The back sight of the train station. The train station, the is Kruho-kui-kui. The left is Kruho-kui-kui-kui-kui-kui-kui. It's the end of the train station. Incheon. Incheon-kui-kui-kui-kui. Incheon-kui-kui. Incheon-kui-ku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